이번 시간부터는 청약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혼동하시는 문제들 각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청약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있어서 예전에 없던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언제를 기사한 일로 잡을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주택법 제57조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먼저 이 문제를 하나 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단지는 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O, X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습니다만 틀린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단지는 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통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동을 해서 좀 잘못 설명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그 지역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구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에 심사를 거쳐서 OK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모집 공고 발표가 가능한 겁니다. 일정 기간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상에는 정확하게는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2월 19일 이후에 했을 경우에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파트는 부칙에 나와 있죠. 항상 새롭게 법률이 개정될 때는 부칙이 같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 법률은 2020년 8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었고 이 부칙 안에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행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8월 18일에 공포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6개월을 더해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2021년 2월 1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을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구분을 한다면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을 경우에 공공주택 사업자만 별도로 따로 떼어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혹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아파트라면 2월 19일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면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제도를 따라간 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2월 19일로부터 시작해서 날짜가 많이 지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단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어떤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 그 기사니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찾아보시는 습관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 부칙에 그러한 조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법률과 관련된 부칙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일단 공공택지에 지어질 경우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어질 경우로 나눠지겠고 분양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싼가에 따라서도 거주 의무기관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정확한 의무기관은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먼저 공공택지를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지어질 경우에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일 경우에는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의무가 강해지는 거죠. 과중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5년간 거주 의무기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80% 이상에서 100% 미만의 가격에 분양가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3년간의 거주 의무기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어질 경우에 인근적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일 경우에는 3년간 그리고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 의무기관이 생깁니다. 최초 입주자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도 또 정확하게 찾아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주택법의 제58조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고 평가를 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정한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어디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인지 정확하게 찾아보시려면 공고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공고문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대상 지역들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또 지정기간과 지정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기간을 보시면 해제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안이죠. 해제할 때까지는 이 위에 열거된 지역들은 무조건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 중에 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거주 의무기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면서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약 당첨됐을 때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또 혼동이 많이 따라오는 주제입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1위 해상 시年 2위